조국 신당에서 인잭영입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주축이 되는 분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모시고 여러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저희 감사합니다. 나비 넥타이 어울립니다. 죄송합니다.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번 그런 거 해보고 싶습니다. 뭘 해도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요. 신당 창당 선언을 한 지가 벌써 횟수로 세보니까 16일째입니다. 한 2주 됐죠. 그러니까 숨가쁘게 달려오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사실 새벽부터 심야까지 정말 눈꽃털 새가 없네요. 사람 만나는 작업도 각 지역 돌아다녀야 되고 지난주 일요일 날 6개 시도 지구당 창당을 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추가로 한 대여섯 군데 시도당 창당 대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창당 작업을 총지휘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인재영입을 해야 돼서 좀 바쁜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러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비상구의 명사들을 모시면요. 원풀기 토크라는 걸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원풀기 토크라는 게 뭐냐면 제가 좀 취재를 살짝 해가지고 뭔가 좀 재미있는 소재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는데요. 좀 해도 되겠습니까? 편하게 가십시오. 제가 장관이 모신다고 해가지고 여러 군데 전화를 돌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청와대에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이 이건 좀 물어봐달라고 한 것이 좀 있습니다. 우리 장관님이 청와대 민정수석 근무하실 때 여민이관에 3층에 수석실에 있던 게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그때 근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그래요. 우리 장관님이 엘리베이터를 자주 타신다고? 그거는 아닌데요. 아닙니까? 잘못된 점입니까? 걸어다니죠. 걸어다니셨습니까? 이거 취재현이 잘못됐네요. 엘리베이터를 탈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었습니까? 저한테 전해주신 얘기는 뭐냐면 대통령만 사실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수석님은 뭔가 이제 권위의식 같은 것들 뭔가 없으셔서 그런 건지 엘리베이터도 자주 이용을 하셨다고. 그건 아닙니다. 엘리베이터 이용한 건 아마 대통령실에 들어갈 때 아, 그때를 얘기한 것 같다. 대통령 직무실에 들어갈 때는 그 공간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호원들이 계시고 체크를 해야 되죠. 아마 그 장면을 보신 분이 그런 얘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거군요. 대부분 걸어다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회의석상에서 말씀을 하실 때 머리를 그렇게 자주 쓸어올리신다고 하는데 이게 혹시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인지. 습관인데요. 제 머리가 이렇게 자꾸 이쪽 머리가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눈을 찌르고 이렇게 해서. 오른쪽 머리가 그러니까. 이쪽 머리가 떨어져서 눈을 찌르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뭐 퍼머를 한 적이 없어서 퍼머를 하라는 많은 권유도 사실이 있는데 제가 무슨 이유인지 퍼머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눈을 자꾸 찔러서 이렇게 하는 습관이 좀 생겼습니다. 주위의 친구들이 사실은 머리카락 좀 올리지 말라고 막 경고를 하는데 이 오른쪽 머리카락이 눈을 찔러서 자꾸 이렇게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거군요. 뭔가 누군가 그랬던 게 멋있게 보이려고 이렇게 인식한 거 아니냐. 회의 도중에도 이렇게 안 그래도 잘생긴 얼굴인데 이런 얘기를 좀 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머리 빈 곳도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장관님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치 입문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현실 정치에 내가 뛰어들겠다. 결심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정치 참여를 결심하고 또 나아가서 창당을 결심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일부 정치평론가 또 일부 기자분들이 개인 명예 회복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냐 또는 개인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얼토당토 않다고 생각을 하고 정치란 것이 공적인 일인데 사적인 그런 감정을 풀기 위해서 한다는 자체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뭐 이심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나쁜 조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참여 신당을 신당 창당을 결심하게 된 거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3년이 더 남았는데 이대로 3년이 그대로 가다 가던 대한민국의 뿌리가 뽑힐 거다. 그리고 민주광역의 가치가 모두 땅바닥에 떨어질 것이고 또 하나 현재 경제 민생의 상태가 엉망진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소중히 지켜왔던 민주광역의 가치가 있고 또 경제 문제도 사실은 진보 보수를 떠나서 공유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방 문제로 보면 중국 러시아 이런 시장을 모두가 소중히 했습니다. 진보든 보수든.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저라도 나가서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마음을 좀 독하게 먹고 결심을 하고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인상 깊었던 대목이 신당 창당을 발표하시면 했던 얘기 중에서 불소시계라는 표현 그리고 어떻게 보면 평소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는 싸우는 정당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눈에 들어왔거든요. 제가 법무부 장관 지명되었을 때 그 표현을 사실 썼습니다. 그렇습니까? 당시에는 제가 검찰개혁을 위한 불소시계가 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들어갔고 오래전 1위를 할 수 있습니다만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 시절에 제가 맡았던 임무가 여러 임무 중에 하나가 검찰개혁이었고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이런 것이 저의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었던 이유는 검찰과 경찰 사이의 수사권 조정을 넘어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추구하라는 대통령의 명의 있어서 제가 장관으로 갔죠. 그런데 엄청난 저항이 예상되었는데 그때 제가 장관 후보로 되면서 그리고 장관직을 그만두면서 했던 말이 똑같이 일관된 건데 불소시계가 되겠다고 해서 사실 많이 탔습니다. 아주 많이 탔고 저 자신도 탔고 저희 가족도 탔는데 그게 사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는데 이번의 경우는 이제 검찰개혁 문제를 넘어서 우리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지켜야겠다. 그 속에서 제 개인에게는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또 엄청난 비난과 조롱이 따르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더 태워보겠다라는 마음이어서 불소식이란 말을 한 번 더 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싸우는 정당인데 제가 지금까지 삶을 학자, 교수 그리고 민정수석이나 법무부 장관도 어떻게 보면 행정직이죠. 고위 행정, 고위 공무원인데 정치를 한다는 것은 행정을 하거나 학자를 한다는 것 전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19년 이후로 수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그 이전의 삶과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다. 또 그렇게 다른 삶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다지고 다지고 다졌고 저의 제 자신을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꾸준히 이제 한화로 쌓인 거군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죠. 19년 이후동안 제가 놀고 먹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고 그때마다 고민을 하고 고민했을 때 그럼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제가 사실은 제가 정치를 하겠다고 산 적이 없었어요. 19년 전에는. 19년 전에는. 전에 없었고. 대통령께서 이제 총선 출마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출마 안 하겠다라고 거절을 하고 그 대신 입각을 하게까지 했는데 운명의 여신이 저를 어떻게 이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19년 이후에 여러 경험을 하면서 고통과 시련이 있었는데 결심을 하게 되었고 결심을 할 때는 제가 독한 마음 먹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말하려고 한다. 그리고 저 개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개인의 어떤 고통 시련 울분 이런 게 아니다. 이게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제가 해야 될 일 제가 생각하는 바 제가 꿈꾸는 것을 호소하고 그리고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밝히려면 보다 제가 강하게 보다 단호하게 보다 명징하게 언어를 구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드러지 표현을 쓰신 거군요. 싸우는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불소식이라고 하면 사실은 자기를 태워서 모든 것을 소진하는 것이 사실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족이겠죠. 정경심 교수님이나 아들, 딸들이 사실은 만류도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다 기소되었지 않습니까. 재판도 받았고 배우자 경우는 1152일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왜 없었겠습니까. 걱정이 또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가족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가족들 입장에서는 가장이 고민하는 걸 지켜봤겠죠. 그래서 제가 가족회의를 하고 아빠는 이런 결심을 했다라고 하니까 아무도 반대하지 않고 끄떡끄떡 머리를 이렇게 끄떡끄떡 하면서 아빠 잘 되길 바란다. 그 말만 하더라고요. 출마 의사를 밝히기 전에 찾은 곳이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모습도 찾았고 양산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도 뵀습니다. 뵈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장관님한테 어떤 얘기를 해 주셨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찾아뵌 거는 제가 상사로 모셨던 분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인격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분이고 저의 결심을 사전에 말씀드리고 상의를 구하는 게 인간적 도의죠. 그래서 찾아뵙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님은 민주당원이고 또 확고하게 지금도 그런 의사가 분명하신 분인데 저는 민주당에 제가 입당하여 정치를 하는 것은 민주당에 부담되는 일이고 철제. 두 번째는 제가 추구하는 비전과 같이 정책이 민주당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점을 밝혔고 대통령께서는 알겠다 얘기하시고 제일 좋은 일은 민주당 안에 들어가서 정치를 하는 것이지만 이러이러한 상황을 들어보니까 바깥에서 하는 것이 불가피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서로 허심탄회한 얘기를 했고요. 마치고 나서 갔더니 대통령께서 진도홍주, 붉은색 독중대. 진도홍주요. 진도홍주 두 병을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마셨습니다. 그러면 대화는 술 마실 때는 대화는 적게 이렇게 차를 주고받는 겁니까? 대화를 할 때는 술자리가 아니라 거실에서 대통령님하고 저하고 둘이서만 대화를 했고요. 그다음에 얘기 끝나고 난 뒤에 별도의 식당이 따로 있는데 거기 가서 대통령님하고 여사님도 오시고 또 비서관도 이렇게 몇몇 비서관 합류해서 같이 술을 마셨는데 주로 저하고 대통령님이 마셨네요. 여사님도 뭔가 격려의 말씀을 좀 해주셨나요? 여사님은 구체적인 말씀하지 않으시고 얼굴이 마른 것 같아 건강 유지해라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내놓은 첫 번째 메시지가 굉장히 강렬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조국 전 장관의 기대하기 어려웠던 격한 말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무튼 격한 말보다도 그 말씀하신 메시지가 제가 부산민주공원에서 장당 선언을 할 때 기자분이 저한테 물었던 것입니다. 제가 먼저 말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에 대해서 뭐라 뭐라고 했다고 해서 즉석에서 제가 아마 이게 즉석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준비된 게 아니고 영상을 보시면 알 건데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공개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갑자기 제가 준비를 했다 안 했다 문제가 아니라 지난 몇 년 동안 윤석열, 한동훈 당시 검찰 라인이 저와 저희 가족에 대한 수사를 했지만 그에 대한 저희는 하금시 판결을 존중하고 또 그렇지만 헌법상 권리인 상고를 해서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자신들이 관련된 각종 범죄 혐의 또 나아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따님이 관련된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어떠한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거나 아예 소환도 하지 않고 있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따님 같은 경우는 아예 무혐의 처분을 해버렸습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이런 수사의 또 기소의 차별성, 선별성에 대해서는 항상 비판적 의식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부산민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첫 질문으로 어떤 기자님이 그 얘기를 하길래 제가 바로 머릿속에 담고 있었던 얘기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얘기를 가지고 반문했을 뿐입니다. 네, 문답 과정에 나온 얘기를 말씀해 주신 거고 굿뉴스가 있습니다. 뭔가요? 당원 가입자 수가 많이 늘고 있고 창당 대회 과정에서 그리고 모금액도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모금액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좀 없을 것 같고요. 상당 아주 쇄도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놀라울 정도였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요. 당원은 한 일주일 정도 지금 공제한 상태고 아직 창당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현재 제가 어제 한번 체크를 했더니 4만 명은 넘은 것 같습니다. 4만 명 넘었습니까? 그래서 3월 3일 창당 대회인데 5만은 쉽게 돌파를 할 것 같고 저희 목표는 제가 초기부터 말씀드렸는데 10만 당원이 목표입니다. 10만 당원 4월 10일 총선 전까지 10만 당원이 목표고요. 이번 기회에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자면 기존 당원이어서 어떤 특정 정당의 당원이 있어서 저희 당에 입당하지 못하신다면 가족을, 형제를, 친척을 입당시켜 주시고 정당 가입이 좀 꺼려지신다면 후원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서 덧붙여서 경향TV도 구독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정식으로 창당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미 각종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 정당 지지율이 10% 안팎으로 나옵니다. 굉장히 놀라운 수치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성원의 이유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여러 가지 최근 여론조사에서 두 자릿수가 계속 유지되고 있어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저희도 사실은 고무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째는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과 무능함이 모든 국민에게 알려져 있는데 윤석열 정권과 더 단호하게, 더 빠르게, 더 강력하게 싸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민주당 경우는 숙권 정당을 지향하기 때문에 170석을 갖고 있지만 숙권 정당을 지향하고 중도층을 생각해야 되므로 좀 조심하게,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또 중도층의 마음에 어떨까 싶어서 고려를 해야겠죠. 저는 너무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민주당과는 다른 지향이 있고 행동 패턴도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부터도 아주 강하게 발언하고 있고 강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의 남은 3년에 대해서 너무 답답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지지를 보내주신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정권 종식 후에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어떤 제도와 정책을 구현할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저는 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공직을 맡았습니다마는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지 못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루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예컨대 주거권 문제 또는 일자리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즉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선진복지국과 OECD 국가에서 얘기하는 여러 정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준비를 할 것인데 그 문제에 대한 호응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논리와 이성과 정책을 떠나서 상당수 시민들이 조국 개인에 대한 연민과 연대 이런 감정이 이번 기회에 표출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구독자 의견 이상을 소개를 해드리면요. HW님이 2만 원 슈퍼채를 보내시면서 조국 장관님 욕하던 이쯤입니다. 죄송합니다. 꼭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응원의 말씀 주셨습니다. 저한테 주셨던 욕 달게 봤고요. 이번에는 저희 한번 밀어주십시오. HW님. 네. 이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를 좀 해보겠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된 얘기를 하시면서 조기 종식이라는 표현을 쓰셨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보시기에 평가하시기에 현 정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로 말할 수는 없는데요. 저는 두 가지로 말하자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도함과 무능함이 역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무도함이라고 말했을 때는 우리가 진보보수 좌우를 떠나서 민주공화국의 운영의 기본 원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과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등의 대통령께서 진보보수에 걸쳐 있는데 본인의 친인척의 비리 문제에 대해서 수사를 받는 거 당연히 허용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 있어서는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회가 의결한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정치적 공세가 아닌 것이 김건희 여사의 공범의 경우 1심 판결에 의해서 다 유죄가 났고 또 윤석열 정권 하에 윤석열 검찰이 작성한 보고서에 김건희 씨와 김건희 씨의 어머니인 최운선 씨가 얻은 수익이 23억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이신 김정숙 여사가 이런 일이 벌어졌더라면 저는 소환 조사는 물론이고 압수수색 100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기본 원칙이거든요.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친인척의 범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사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 민주공화국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씨 구속되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구속 수사받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부인 보호의 모든 헌법적 권한을 남룡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주공화국인지 또는 중전마마를 보호하기 위한 중세 봉건 절대왕정인지 의문스럽고 게다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도 원래 통상 경우는 대통령실이 잘못하게 되면 집권 여당이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두 입을 막고 중전마마 보위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보입니다. 이 점이 저는 무도하다는 것이고요. 무능함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아침에 표를 보았는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 OECD 국가에서 과일 가격이 제일 두 번째로 비싼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과일을 이렇게 먹기 힘든 게 말이 되냐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스스로 러시아와 중국 시장을 잘라버리는 황당한 결정 그 외에도 한두 개가 아니죠. 경제 문제, 민생 문제 등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또 능력도 없다라고 봅니다. 이러한 점에서 무도함과 무능함이 역대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정권이 3년 더 간다면 우리나라가 제가 큰일 났다고 해서 제가 여러 번 여러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고민고민하다가 구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구호를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저희 당에서도 쓰고 있고 제가 만든 구호인데 저희 당원들, 당직자들하고 모임을 하고 밥 먹고 맥주 한 잔 할 때 제가 선창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도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한 번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3년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너무 길다. 3년은 너무 길다. 이렇게 하는 거군요. 한 잔 마시는 거군요. 우리 국민들이 다수의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함과 무도함을 이미 알고 있고 저는 60% 이상의 국민들은 심리적 탄핵을 이미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심리적을 탄핵을 했다고 해서 정치적, 법적으로 윤석열 정권이 종식되지는 않죠. 국민들의 그 마음을 이끌어서 어떻게 임기를 당길 것인가의 문제를 고민하는 것은 정치, 정당,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법적으로 보게 되면 3년 뒤에야 비로소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3년이 너무 길다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문제가 있을 것인데 법률적으로는 탄핵이다, 개헌이다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그 뒤에 일이고요. 과거 박근혜 정권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박근혜 정권도 임기가 있었습니다. 임기가 있었죠. 그러나 국민들이 참다 참다 못해서 촛불 들고 나왔고 조기 종식되었습니다. 물론 그 경우는 절차가 탄핵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했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이끌어지게 된 근본힘은 국민들이 더 이상 이 정권 하에서는 못 살겠다는 심리적 탄핵을 먼저 했어요. 국민들이 심리적 탄핵을 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정치인들이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가 남는데 저는 이미 2년 만에 국민들은 심리적 탄핵을 했다고 보고 4월 7일 총선 이후로 정치와 정당이 어떻게 할 것인가 남았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장을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동선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도 하셨어요. 그리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최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고발 사주사건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부인과 처가의 비리 의혹에 대한 얘기들 검찰총장 시절의 특수활동비 문제 등도 얘기했는데 그중에서 최상병 사망사건 이 장식이 중요해 보입니다.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최상병이 정말 불의의 사걸로 세상을 떴다는 자체도 사실 말도 안 되죠. 저도 저희 아들이 군대를 마쳤는데 군대 보낸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그러면 원인규명을 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됩니다. 너무 간단한 겁니다. 사람이 죽었고 멀쩡한 청년이 군대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 아들이 그랬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우리를 참을 수 없겠죠. 제가 참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사단에서 박정훈 대령의 의사에 따라 어떻게 누구누구를 처벌해야 된다, 기소해야 된다는 의견이 쭉 결제가 다 올라갔습니다. 결제가 다 올라갔는데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와서 뒤집힌 거죠. 그거는 팩트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에 그 지시를 했다는 김모 대령이 제가 청와대 경험, 즉 대통령실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 있는 대령 한 명이 마음대로 그런 거를 이미 결제가 난 것을 뒤집을 수 있느냐? 저는 상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실 안에서 그 김모 대령에게 누가 지시했느냐, 누가 보고했느냐의 문제를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특검법이 지금 신속안건처리 절차로 되어 있고 올라와 있고 4월 10일 총선 전에 표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를 밝혀야 됩니다. 둘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최상병 특검법을 동의할 건지 찬성할 건지 여부를 밝혀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있죠. 이 문제에 대해서 저로서는 군대를 보냈던 애비의 입장에서 참을 수 없는 것이고 그걸 떠나서 과거 윤석열 검찰의 입장이라면 무조건 용산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소환조사해서 누가 결제를 뒤집으라고 지시했는가? 직권남용죄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검찰은 어떤 수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여러 번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검찰이 용산 대통령실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좀 한심하다 생각을 하고요. 현재의 검찰이 자신의 상사인, 자신의 보스인 윤석열 옹위 그리고 중전마마 김건희 씨 보위에 급급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의 의견입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간에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하다가 검찰총장이 지휘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일부 탄생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있습니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 자리에서 저도 검증에 책임을 짓는 물론 제가 포괄적 책임이긴 하지만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제가 책임을 진다고 생각하고요. 그 점에 있어서 여러 번 사과를 한 바 있습니다. 그와 별도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당시 검증을 책임졌던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 그 이후에 의원이 됐죠. 그다음에 당시 비서실장이셨던 노영민 비서실장이 여러 매체에서 조심스럽게 밝힌 바 있는데 당시 검찰총장 후보가 네 분이었는데 그 네 분에 대해서 청와대 차원에서 여러 라인에서 검증을 했습니다. 면접도 했습니다. 서류조사 말고도요. 그 네 명 중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 검증 라인 모두에게 자신이 검찰총장만 되면 검경 수확권 조정 찬성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수처 반드시 꼭 지지합니다. 나아가서 경찰에 대한 수사 지위도 검찰의 수사 지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등등등.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무조건 지지하겠다. 자기만 자기를 꼭 시켜달라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 기록은 추후 청와대에 보관되어 있을 것 같긴 한데 국정기록물 형태로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문답서라는 게 있는 모양이죠. 네. 그것이 메모든 뭐든 있을 거라 추측이 됩니다. 그것이 밝혀질 것이고 그에 대해서 노영민 최강욱 두 분이 그렇게 증언을 언론에 나와서 했는데 그 이후로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반박 나온 걸 못 보았습니다. 그건 팩트이기 때문이죠. 네. 아마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 저희가 그런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후보의 그런 공언에 대해서 믿었다. 나이브했다. 순진했다. 그런 그 점에서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궁예에 관심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시고 진심을 다해서 말씀하시는데 당신 거짓말이죠. 라고 말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 점을 동시에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 저는 당시에 세밀한 누가 뭘 잘했다 누가 못했다 말보다 제가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포괄적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검증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주자 구역 당시 검찰총장 후보일 때도 일부에 제기가 됐는데요. 이 부분은 청와대 검증 과정에서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좀 조심스러운 말인데요. 그런 세세한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근무 시절에 보완서약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답을 드릴 수 없겠네요. 그거는 아마 10년으로 묶여 있을 것 같은데 10년이 묶여 있습니까? 최강욱 비서관이 총괄 책임이 졌던 윤석열 후보에 대한 검증 보고서가 있는데 10년 뒤에 그 보고서는 공개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용 유무를 알 수 있겠군요. 10년 뒤에는 알려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기다려주시면 좀 답답하시겠지만 이번에는 여당에 대한 평가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스스로 지금 무서운 공천이라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이런 주장이 동의를 하십니까? 무서운 공천이라고 그러니까 뭔가 소리가 안 난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반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오늘도 보니까 여러 가지 분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고 민주당이 이제 민주진보진령의 본진인데 거기서 여러 분란이 나서 저로서는 좀 안타깝고 빨리 수습하고 대오를 좀 빨리 갖추면 좋겠다는 마음이고요.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 경우에 있어서는 무서움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양쪽의 룰을 봤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바로 점수를 줄 수 있는 칸이 있습니다. 정성평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민주당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바로 점수를 줄 수 있는 칸이 없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점수가 자기가 몇 점을 주는 것에 따라서 공천 여부가 결판이 납니다. 당락이 그 룰을 보시면 아는데 그래서 국민의힘 전체 후보들이 입을 닫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은 뭐냐 하면 지금 김건희 특혈 특별법에 대한 재의결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재의결 관련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아차하게 되면 공천 탈락자들이 재의결에 동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현역 의원들을 공천에서 경선에 붙여주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저는 이걸 무서움 공천이라기보다는 김건희 보위 공천이다. 어떻게든 현역들이 재의결에 동의하지 못하도록 끼워주기를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평가하시는군요.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도 공박을 많이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장관님께서는 정당을 처음 시작하는데도 시작부터 굉장히 공격적인 태세를 취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운동권 맞기는 하냐라는 말까지 꺼냈습니다. 그분이 왜 저한테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했던 질문은 하나도 답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검사 시절 또는 장관 시절 하나하나 직접 관련되어 있었던 예컨대 지금 1심 유죄 판결을 받았던 손준성 검사가 고발 사주를 했던 문제의 고발장 초안을 국민의힘 전신에 전송하기 하루 전에 손준성 그리고 한동훈 그리고 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몇몇 사람의 단체 카톡방에 그 고발장 초안 하루 전에 한동훈 씨는 60개의 사진을 올립니다. 그 사진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60개의 그 사진이 무엇입니까 맛집 사진 올리셨습니까 풍경 사진 올리셨습니까 손준성 그 당시 검사에게 무엇을 올리셨습니까 싹 다 지우셨더군요 공수처도 저만 아니라 공수처도 한동훈 당시 검사가 올렸던 그 사진이 고발 사주의 고발장과 연관되어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밝히셔야죠. 공당의 대표신데 그 얘기는 안 하고 저보고 운동권 얘기했는데 저는 대학교 시절에 청년 시절에 국가본법 7조 위반으로 서울구치소에 6개월 산 적이 있습니다. 별거 아니었습니다. 제가 운동권이라고 자랑하지도 않고 불구로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한 적도 없고요. 저보다 훨씬 치열하게 싸웠던 사람 그런 싸움 과정에서 죽었던 친구 다쳤던 사람이 무수합니다. 그 사람들에 비하면 제가 운동권 아니죠. 저는 국가본법을 갔다 온 적은 있고 저는 다른 저보다 열심히 싸웠던 친구와 동지들에 비해서 항상 제가 마음이 아프고 부끄러운 마음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 당시 제가 청년 시절에 중학생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에게 제가 특별히 사과할 마음은 없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군요. 한동훈 위원장 자녀 입시 문제가 고소고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언론 보도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 기억에 여러 언론에서 11가지 입시 관련 비리가 있다고 났습니다. 그래서 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었는데 제가 기억을 해보더라도 그 논문을 대피해서 썼다고 케냐인이 나타났습니다. 내가 썼다 했어요. 언론 보도에 나온 거죠. 나왔습니다. 케냐인이 내가 썼다. 벤슨이라는 사람입니다. 내가 썼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 조사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따님이 여고생 시절이었는데 세계적인 전기전자공학 저널로 기억합니다. 거기에 두 개의 논문을 실은 걸로 기억합니다. 나중에 봤더니 그게 다 표절이어서 다 취소됐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조사했었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각종 인턴 활동에 관련해서 인턴 시간이 아주 과장되었다고 보도가 났습니다. 저희 딸 같은 경우는 저희 딸의 생활기록부 저희 딸의 체크카드, 신용카드 심지어 저희 딸의 중고등학교 시절의 일기장까지 조사를 해서 저희 딸이 발급받은 인턴 증명서의 시간이 정확하지 않고 원래 활동보다 많다라고 해서 기소가 되었습니다.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저는 그 당시 10년 전인지 몇 년 오지겠습니다만 저희 딸이 고등학교 시절에 정확히 몇 시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딸도 아마 잘 몰랐을 겁니다. 사후적으로 그런 조사 정밀, 초정밀 조사를 하니까 서류에 있는 시간과 더 많이 실제 활동보다 서류에는 더 많이 적혀 있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그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수사의 결과가. 세밀하게 다 따져봤겠죠. 그렇겠죠. 왜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따님에 대해서는 어떠한 소환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녔던 송도국제학교에 대한 그 기록은 왜 조사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걸 묻고 물어야 된다. 그 점에서 저는 한로남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로남불이다. 윤석열 한동훈 검사 그 라인이 저를 수사하면서 내로남불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한다고 정당화했습니다. 저는 저에 대한 내로남불 비판이 있는 걸 알고 있고 국민들의 비판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하고 그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 딸은 학위 반납했고 스스로 반납했고 의사면허 반납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반성하고 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똑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이만 하자는 겁니다. 중간에 심각한 얘기 나오는 와중에 의견을 주셔가지고 하는데 가장 많은 질문은 저도 이차 부르려고 했는데요. 영입인제 2호는 누구냐? 그러면서 유시민, 김종대, 손석희, 김재동 등을 추천하네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영입인제 2호, 신장식 변호사 2호 누굽니까? 이 네 분 다 참 좋은 분이네요. 좋은 분이고요. 인재영입 2호, 3호, 4호 사실상 결정되어 있고요. 그렇군요. 결정되어 있고 그걸 지금 밝힐 수가 없죠. 그렇죠. 너무 아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만 3월 3일 창당대회 열리고 나면 이어지는 주에 저희가 차례차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기다려주십시오. 민주당 얘기들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야권의 어떻게 모태정당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공천 내역이 심각한데요. 사실은 마음이 편치 않으실 것 같아요.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범민주진보진영의 본진이고 또 군사적 개념을 쓰자면 항공모함에 비교될 수 있는데 제가 내부상을 사실 잘 모릅니다. 제가 바깥에 있고 당원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 분란이 나고 오늘 조간 뉴스 보게 되면 일면이 계속 그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고 빨리 그 분란, 내홍을 수습을 하고 민주진보진영의 맏형의 모습을 갖추고 지도력을 좀 발휘해 주십사. 그래야 저희같이 새로 만든 신생정당도 좀 마음 편히 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민주당의 의원님들 또 민주당원님들도 그 수습에 좀 앞장서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을 콕 집어서 말하기는 좀 조심스러운데 문재인 정부 때 어떻게 보면 앞뒤로 함께 근무했던 임종석 전 대통령 피서실장이나 윤영찬 홍보수학 같은 분들이 지금 공천 내용의 핵심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같이 청와대 시절에 근무를 같이 했지만 정치와 관련해서는 두 분과 별로 상의를 하거나 뭐 의논을 해본 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현재 민주당의 임종석, 윤영찬 두 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지금 경선에 붙여졌는지 한쪽은 경선에서 탈락되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민주당의 선거를 진두지휘하고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하고는 개인적인 인연이 있으신가요? 좀 오래 전에 성남시장으로 재직하셨을 때 그분이 이제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항의를 하시면서 단식을 하셨어요. 2014년쯤이겠군요. 그때 제가 저는 그때 교수 시절이었고 저는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당시 성남시장은 좀 주목이 덜 받는 시점이었고 지금 같은 그런 큰 대형 정치는 아닌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저하고는 사실 사적 연이 없습니다. 대학교 학번이 같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연이 없는데 언론 보도를 보니까 단식을 하시더라고요. 정치인 중에서 처음 단식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안 돼서 단식하는 현장에 방문해서 위로해드리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따로 별도의 만남을 가지시구나 이런 건 없고요. 그 후에 공적인 자리에서 뵌 적은 있고요. 그런데 그 뒤로는 경기도지사 되고 대권 후보 되셨는데 그런 과정에서는 만날 기회가 없었네요. 지금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확대하고 있는데 그 사건으로 뭔가 징역형을 받으신 황운하 의원 계십니다.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에 총선 불출마를 일단 선언을 하셨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조국 신당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고 계세요. 혹시 황 의원님이 우리 신당에 함께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황운하 의원님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소환되지 않았고 기소가 안 됐는데 최근에 보니까 저를 또 재수사하라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사실 어이가 없는데 빨리 일단 불러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약간 기가 막혀서 그건 별도로 얘기하고요. 제가 듣기로는 당시에 황운하 울산경찰서장 같은 경우는 청와대의 지시나 이거 없이 별도의 따로 수사를 하고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아주 화가 많이 나시고 억울하신 것 같고 그와 별도로 제가 기억하는 황운하라는 정치인은 경찰 시절부터 수사와 기소 분리를 가장 먼저 정말 가장 먼저 가장 강력히 했던 사람입니다. 이모선 의원과 함께. 맞습니다. 맞습니다. 수사권 독립의 선봉장이었습니다. 수사와 기소 조정이, 수사권 조정이 아니라 수사 기소 분리, 수사권 독립을 가장 먼저 가장 강력히 얘기했던 분인데 저는 이것 때문에 정치를 하신 거로 알고 있고 또 그 주장 때문에 저는 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세밀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깝고 저는 황 의원님께서 지금 1심 주제 판결을 받았고 민주당에 불출마 선언을 하신 건 제가 보도를 통해서 보았는데 검찰개혁을 위해서 계속 힘써주시면 좋겠고 저희와도 여러 가지 방식의 협업, 연대가 가능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장관님 출마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부산이 고향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지역구 출마도 고려하고 계십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제가 지금 창당이 안 된 상태 아닙니까? 지역구냐 비례냐 또 비례의 방식은 뭐냐에 대해서는 창당이 정식으로 되고 거기서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기획단이 결성이 돼서 거기서 결정할 문제다라고 똑같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하는 순간 혼란도 주고 이거 사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대표적 정치 인물인 건 사실이나 제가 미리 얘기를 해버리면 그게 규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첨언을 드리면 그런 얘기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2년 총선 때 출마했던 부산 사상 같은 지역에 사실은 장관님이 도전을 하면 어떠한가라는 의견들이 주변에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부산 사상에 지금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이 들으면 화들짝 놀라실 것 같은데요. 경선 3인 경선국이긴 하더라고요. 뱃기칠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조국신당이라는 이름. 일단 성관위가 사람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불헌은 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조국이라는 표현을 꼭 빼지는 않아도 된다. 그러면서 지금 거론된 이름들 보면 다양한 것 같아요. 조국만 들어가면 되니까요. 지금 뭐 성관위가 문제없다고 한 거는 한 열몇 개는 다 문제없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당명 공고를 국민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미 지금 거둔 것들이 있군요. 지금 내일까지가 마감으로 제가 기억나는데요. 정확한 날짜는 좀 헷갈립니다. 내일인지 모레인지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고를 받아보니까 수백 가지 당명이 왔습니다. 수백 가지 당명 중에서 이게 조국이라는 이름을 왜 저희가 고집하냐 하면 이미 저희가 당을 만들기 전에 언론과 시민에서 조국신당이라고 말을 해버렸어요. 네. 맞습니다. 조국신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전혀 다른 무슨 무슨 당이라고 만들면 사람들은 유권자들은 연결을 못 시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국신당이라고 이름을 언론에서 붙여주셨기 때문에 조국이라는 이름을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당명 선정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공모 절차가 끝나고 있습니다. 이미 사실 엄청난 양이 들어와서 지금 당내에서 당명을 결정하기 위해 저를 포함해서 회의가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최종 결정을 조만간 하지 않을까 이상합니다. 조만간이요? 혹시 민주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미리 말씀드릴 수 없죠. 그렇군요. 미안합니다. 인재영입위원장으로서 신장식 변호사를 1호 영입하셨습니다. 신장식 변호사에서 선택한 이유 좀 설명해 주시죠. 신장식 변호사가 사실은 mbc에서 앵커를 하려고 계속 방송 진행을 하려고 상암동으로 이사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온갖 벌점이 내려진 상황이라서 스스로 나왔습니다. 제가 그전에 물론 조금씩 알고 있는 사이였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연락을 했고 같이 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요. 많은 국민들이 신장식 변호사에 대해서 방송 진행자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 방송 진행자보다는 과거에 노회찬 대표 시절에 거기서 같이 노회찬과 함께 정치를 했던 사람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인연이 있는 게 노회찬 의원의 후원회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연결점이 노회찬을 가지고 조국과 신장식의 연결고리가 형성돼 있었습니다. 저는 가칭 조국신당의 경우에 한편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던 유러피안 드림, 새로운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노회찬 의원이 얘기했던 제7공화국이라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을 모두 수용해가지고 저희 현 2024년의 시점에 맞게 재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미 지금 정책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정책 정강팀이 따로 있고 거기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조만간 정강정책도 발표할 것이고 저희 정책이 무엇인가를 또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밝힐 건데 큰 틀에 있어서 노무현의 정신, 노무현의 비전과 또 노회찬의 정신, 노회찬의 비전을 동시에 받아서 재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노회찬의 길을 따랐던 정치인인 젊은 정치인이기도 했죠. 그 당시는 그래서 신장식 변호사에게 제안을 했고 같이 하자고 그러니까 며칠 고민을 하더니 흔쾌히 수락을 해서 아주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그랬군요. 사연지 궁금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있잖아요. 정치 검찰 개혁을 주장을 하시면서 소나무당이라는 당을 지금 창당을 준비 중이신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가칭 조국신당과 소나무당이 손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까? 제가 송 대표님이 좀 불행한 일을 지금 당하신 거로 알고 있고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금 소나무당이든 또는 송 대표님의 가족이나 친인척 또는 동지 분들과는 어떠한 연락이 없어서 잘 알지 제가 못합니다. 그렇군요. 개별적인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한 접촉은 전혀 없었고요. 그러면 조국신당의 지향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게 민주당의 왼쪽 날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의미에서 사선을 가르는 다른 역할이 있는 것인지. 왼쪽 날개라는 말을 하니까 조금 이상하긴 한데요. 첫째 말씀드릴 거는 저희가 노무현, 노예찬의 정신과 비전을 받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가칭 조국신당이 좌파정당 또는 진보정당은 아닙니다. 진보정당은 아니라는 거죠. 진보정당은 아니라는 거죠. 진보정 칼라가 있다. 또 민주당보다 진보정, 개혁적 칼라가 있고 행동 패턴에 있어서 아까 더 과감하고 단호하고 빠르게 움직이려고 하는 행동 패턴을 갖는다라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조국신당 그 자체가 좌파 진보정당은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지만 왼쪽 날개의 의미를 민주당보다 더 진보정으로, 민주당보다 더 개혁적으로 나가고 그리고 더 신속하고 빠르고 단호하게 나간다는 의미라면 그 의미에는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동 방식에 있어서 왼쪽이라고 한다면 받아들이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굳이 규정을 하면 대중정당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저희가 대중정당을 지향하죠, 당연히. 대중정당을 지향하는데 소수 엘리트 정당도 아니고 또 좌파 이념만 고집한 정당도 아니고 대중정당을 지향하고 그러니까 지금 10만 당원을 목표로 하지 않겠습니까? 대중정당을 지향하는데 이게 민주당보다는 칼라가 진보정이고 개혁적이면서 더 빨리 움직이는 대중정당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저만한 사정이 있겠지만 비례연합정당은 조국신당과 같이 하기 어려울 거라고 했고 실제로 그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부산 민주공원에서 장당 선언을 하니까 바로 그날 직후에 박홍근 전 원내대표가 아마 기획단장으로 알고 있는데 비례연합정당이 같이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으시더라고요. 세게 그으시더라고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또 기획단장 입장에서 그렇게 하시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도 인결됩니다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 또는 조국신당이 부담스러울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일정한 단기간에 사실 2주밖에 안 되었는데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는 저희가 지향하는 비전과 같이 또 저희의 활동 방식에 대해서 상당수의 국민이 공감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서 저는 민주당은 민주당의 역할이 있고 또 저희 가칭 조국신당은 조국신당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넓게 보면 따로 똑같이 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 윤석열 정권을 조기종식시키자는 점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그 뒤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손잡고 가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이란 아젠가 굉장히 중요하고 조국신당의 상당 목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민들은 또 다른 정책들, 어떤 우수한 순위가 있는 건지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검찰개혁이란 점에서 민주당의 경우 한번 우리가 돌이켜보셔야 되는데 지금은 검찰개혁이란 말이 거의 전국민적 관심이 된 아젠다가 됐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시면 2019년, 2020년 그 시기에는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전면에 내세운 걸 꺼려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철험의 소속 의원, 예컨대 최강욱, 황우나 이런 분들만 검찰개혁, 수사기소 분리를 강하게 주장했고 다른 분들은 그런 주장하게 되면 중도층이 싫어한다라고 계속 그 철험의 의원들의 발언을 자제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게 아니다. 그래서 당론으로 몇 년 뒤에 비로소 채택됩니다. 이런 과정을 보더라도 민주당의 행동 패턴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민주당의 검찰개혁의 정책은 최종적으로 당론으로 사실 정확히는 지난 대선 직전에 최종 확정되었는데 수사와 기소 분리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로 요약됩니다. 철험의 주장이 한 4, 5년 만에 당론이 되었는데 저희는 거기에 더해서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까? 왜냐하면 수사와 기소 분리는 경찰과 검찰 사이의 권한 분리의 문제입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교수 시절부터 계속 주장해왔던 반대.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게 저는 뭐냐 하면 미국에서 오랫동안 실시하고 있는 검사장 직선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사장 직선제라고 하면 주민들이 검사장을 뽑는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 선거할 때, 도지사 선거할 때 서울중앙지검장을 국민이 뽑고 그다음에 전남도지사 선거할 때 전남지검장을 도민이 뽑고 부산시장 뽑을 때 부산시민이 부산지검장을 뽑는 것입니다. 미국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의 독립성은 완벽히 보장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검사장들이 검찰총장 눈치만 봅니다. 자기가 검사장 되고 싶어서 검사장을 검찰의 꽃이라고 하죠. 차관권이니까요. 차관권이고 대우가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그걸 검찰총장이 좌지우지하죠. 그 검사장을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물론 대통령실과 협의를 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검사장, 검찰에 대한 국민적 통제가 필요하고 그것을 실제 오래전에 실천했고 지금도 아무 문제 없이 시행하고 있는 것이 미국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미국 좋아하잖아요. 미국에서는 검사장 다 직선합니다. 그리고 그 검사장이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갖죠. 그럼 검찰총장이 검사장을 쥐락폐락 못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지금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10만 원 법인카드 썼다고 기소했습니다. 기부 행위로 했죠. 그게 저는 하나하나 세밀한 사정은 모릅니다. 저는 사실 좀 우습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23억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검찰이 소환도 안 했습니다. 이런 식의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 국민적 통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미국 같았으면 다음 선거에서 서울중앙지검장 낙선입니다. 이런 제도는 검찰 수사는 독립시켜야 된다. 그러나 검사장에 대해서는 국민적 통제를 지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방자치선거 도입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선거는 당연히 있고 대통령 선거는 있는데 막강한 권한을 갖는 권력자에 대해서는 국민적 통제가 있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고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합니다. 국회의원의 권한을 존중합니다. 지방의 선거 존중합니다. 그래서 선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검사장에 대해서는 우리는 왜 선거를 못합니까?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따르고 좋아하는 미국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민주당의 검찰개혁의 정책과 다른 한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저희가 검찰개혁 정당은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을 종식해야 된다. 특히 조기 종식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건 그다음입니다. 그다음에 대한 내용은 정책의 문제인데 저희 당이 3월 3일 이후로 여러 가지 정책 프리젠테이션, 발표율을 가질 것인데 예를 들자면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고통받고 있는 것이 하나가 주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거. 왜냐하면 집값이 워낙 올랐기 때문에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집을 사기 힘들고 그리고 전세금 오르는 걸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다 하더라도 집을 사기 위하여 또는 전세금 상승을 대비하기 위하여 저금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돈을 아무리 벌어도 그 돈 번 것의 3분의 1 돈 심지어 반까지 쓸 수가 없죠. 즉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럼 우리의 행복지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OECD 국가의 많은 나라들은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고품질의 장기 임대주택을 국민들에게 다 보급하고 원한다면 10년, 30년, 50년짜리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50년짜리가 있기 때문에 물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나는 저택에 살겠다. 다르겠지만요. 나가서 자기 호화 아파트 살면 됩니다. 그건 개인이 돈 벌어서 비싼 아파트 사는 거, 비싼 저택 사는 거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거 말고 보통의 서민과 중산층은 50년 동안은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 오스트리아, 네덜란드는 집 걱정을 아무도 안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노동을 통해서 번 월급은 자기의 행복을 위해 쓰면 됩니다. 맛있는 거 먹건, 문화생활을 하러 가건, 여행을 하건.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월급의 반이 집으로, 집값. 사는 것이건 전세건 날라가지 않습니까? 저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고 만약에 우리 국민들이 특히 청년들, 젊은이들이 50년간 집 걱정을 안 한다. 저는 결혼 빨리 할 거라고 봅니다. 애도 빨리 많이 놓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초초초저출산 사례인데 결혼도 잘 안 하고 아이도 안 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주거에 대한 불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제가 정책 중에 여러 정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대표적으로 주거권을 소개하신 거군요. 주거권을 지금 말한 OECD의 그 나라 수준으로 바꾸자.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바뀔 거라 생각이 들고 저는 한국이, 대한민국이 민주공학이라는 정치적 가치를 지키는 것 외에 일상의 삶이 달라지는 행복국가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이제 말미를 하고 있습니다. 대화가. 원내 3당을 목표로 한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원내 진출을 하시면 그 제1야당 민주당이 있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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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의 관계 설정 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이제 정치참여 선언 또 신당 창당 선언할 때부터 질문을 하시길래 저는 열성 목표고 원내 3당 목표도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대상 인터뷰를 하시는 분들이 아이 그건 너무 많이 잡고 뻥을 치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근래 들어서는 지지율이 좀 높아지니까 또 다르게 말씀도 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 목표를 처음부터 설정을 했고요. 제가 그냥 감으로 어디 가서 뭐 저 도서한테 물어서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나름의 분석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열성을 목표로 한다라는 걸 잡은 거죠. 그럼 이제 민주당과의 관계인데 많은 분들이 민주당과 합하면 되지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 민주당 당원분들 또는 범진보 민주 유권자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게 있는데 민주당 소속이었던 민영배 의원이 탈당을 했습니다. 탈당하고 난 뒤에 겨우겨우 나중에 복당을 했고 탈당을 했다는 걸로 많은 보수 언론이 엄청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왜 민영배 의원이 광주 광산구에 계신 분인데 왜 탈당을 했는지를 많은 분이 모릅니다. 모르죠.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현행 국회법상 각 상임위의 안건소위라는 게 있는데 그 안건소위에서 민주당 또는 범진보진령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반드시 민주당이 아닌 정치 세력의 의원이 최소 한 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모르세요. 민영배 의원이 탈당해서 무소속이 된 이유가 민영배 의원은 분명히 민주당 사람이죠. 누구도 알고 있는데 왜 탈당을 했느냐. 이상한 일 아닙니까. 법안 통과, 진보적 법안을 통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탈당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가칭 조국신당이 예를 들어서 저든 누구든 입성을 한다면 시청자 여러분 계시겠습니다만 제가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국민의힘 좋은 일을 하겠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진보적 개혁적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아니죠. 민주당이 아닌 진보적 개혁적인 정당 소속인 국회의원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 점에서 그 역할을 반드시 할 것이고 그것이 가칭 조국신당도 좋은 일이고 민주당도 좋은 일이고 그 점에서 저는 합당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탈당할 일이 없는 정당을 만드시는 거네요. 합당을 하면 얼핏 봐선 덩치가 커지겠죠. 민주당에게 몇 석을 더 주는 일이 벌어지겠지만 그게 민주당의 양이 규모가 커진다고 실제 국회 운영이 원활해지는 건 전혀 아니고 국회 운영에서 진보적 개혁적 법안을 통과시켜지는 게 어려워집니다. 이걸 많은 분이 모르시고 당신들이 만들어서 왜 그래 합당하면 좋은 거 아니야. 그게 아닙니다. 현행 국회법상 다시 강조를 드리는 게 안건 소위에 반드시 민주당이 아니지만 진보적 정치 세력의 정치인이 꼭 한 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필요합니다. 이것들은 꼭 많이 좀 알려주시고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아까 누가 올려주신 댓글인데 저희가 그랬잖아요. 3년은 너무 길다 건배사 한다고 하시잖아요. 거기 뒤에 붙여서 하나 더 하라고 뭐가 있습니까? 10석은 너무 적다. 이어서 붙여서 하면 너무 좋은 건배사가 될 것 같다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댓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저희가 여론조사가 좀 좋게 나와서 고무된 건 사실이지만 아차하다가는 사람들이 오만하다 평가를 들 것 같습니다. 아직 저희는 낮은 자세로 가야 되고요. 신생정당이라서 너무 부족한 게 많아서 좀 겸허하게 갈 생각입니다. 많이 통화해 주십시오. 네. 구독자 중에 플러스님이 설명을 너무 쉽게 잘해 주시네요. 역시 교수님이다.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끝으로 유권자들에게 한마디 좀 부탁드립니다. 경향TV 시청하시는 유권자 여러분 가칭 조국신당을 추진하고 있는 조국입니다. 현재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고 또 그 외에 여러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칭 조국신당가 출발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인력도 조직력도 돈도 재정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무얼 하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뚜렷합니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한 결의도 확실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많이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님 모시고 긴 시간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가기 시기 전에 열석은 너무 적다 한번 하시죠. 선창 부탁드립니다. 열석은 너무 적다! 국외의 정치비상구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은 너무 적다!